아유의 팔레트 안녕하세요 아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팔레트가 어떻게 야금야금 조금 조금씩 녹화를 해서 벌써 2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20회이니만큼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모두가 찍는다고 한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언제 볼 수 있나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바로 그 영화 그 팀분들을 모셨습니다 영화 드림의 주역들 박서준 씨 정승길 씨 그리고 허준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컷 컷 컷 조금 어색했죠 무슨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 반전도 있답니다 축구를 하는 건지 택견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축구하는 거 맞고요 자 드디어 우리 첫 연습경기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아따 오늘 자랑은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만 저희 팔레트 시청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팔레트 시청자로 있다가 이렇게 출연자로 왔습니다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드림에 출연했었던 배우 정승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레트 여러분 그리고 유예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허진석이라고 합니다 이야 저희가 계속 홍보 일정을 같이 소화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처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네 명의 케미를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팔레트에 출연한 소민이 역으로 출연한 저도 역시 팔레트에 출연한 소민이 역으로 출연한 드림에 출연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팔레트에 출연한 죄송합니다 제가 초반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감기에 걸려가지고 전염성이 심한 건 아닌데 좀 정신이 좀 감기약을 막 엄청 때려 먹고 지금 왔거든요 반전도 있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20회를 맞아서 오늘 약간 역대급 회차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20회를 기념해서요? 네네 20회를 기념해서 화이팅 아니 그 전에 제가 미리 선배님들께 써준 씨한테도 그렇고 저희 드레스 코드를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그린 저희가 이렇게 파릇파릇한 축구장에서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축구장에서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린으로 좀 맞춰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허준석 선배님께서는 혼자서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다가 지금 급하게 매니저분 옷이랑 갈아입으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저는 사실 혹시나 몰라서 매니저 친구한테 초록색 옷을 입고 와달라 아니 그냥 본인이 입고 오시면 되는데 왜 아이씨가 워낙 장난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배님 꼭 그린으로 색상을 맞춰달라고 해서 어? 이거 나만 그린 입고 올 파기가 나 낚이기 싫다 해서 저는 이렇게 입고 왔는데 오히려 역으로 낚이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초록 옷을 입고 왔을 때 그걸 목격하시고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 진짜 식은땀이 계신다고 아까 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소소하게 워밍업 하는 느낌으로 평행이론을 좀 찾아보는 게스트분들과 MC 아이유의 공통점들을 찾아보면서 스몰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그럴 만한 얘기를 할 만한 공통점들이 있던가요? 저는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단 둘 다 출세욕이 있고 네? 오오오오 성공에 대한 어떤 갈망이 너무 다분하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출세하고 싶으세요 선배님? 농담처로 얘기한 게 이병헌 감독님 영화에 한 번은 제가 시나리오를 읽고 단칼에 거절하고 싶어요 한 번쯤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냥 할게요 이렇게 했지만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그건 약간 개끼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성공하고 싶다 아 그렇죠 오오오 신규 선배님은 어떠세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알아가고 싶어요 그냥 오오오오 닮은 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그냥 알아가고 싶다가 그냥 저의 발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신규 선배님 읽으시는 도서 목록 그리고 들으시는 음악들이 저와 감성이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선배님한테 음악 추천도 되게 많이 받고 책도 많이 추천해 주셔서 책 선물도 많이 주시고 그랬거든요 저 해야죠 저는 처음 듣는 얘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읽을 줄 알아요 선배님 아이유 씨도 뭐 평소에 이렇게 책을 즐겨 읽는다는 인터뷰? 뭐 이런 걸 본 것 같아가지고 읽으면 그냥 되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 너무 좋은 선배님 이라는 그게 딱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걸 너무 잘 챙겨주시고 선배님은 나한테 한 번 안 줬던 거 준성 선배님한테 한 번 안 해주셨던 거 많이 놀랐잖아 많이 놀랐잖아 그런 걸 승규 선배님께서 워낙에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서준씨랑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희의 팬분들 중에서 목청이 엄청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래서 짤막하게 영상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아 살짝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시네요 봤어 봤어 저도 봤어요 너무 유명한 살살 쪘다는 얘기를 해서 자꾸 하는데 뭐가 살쪄? 뭐가 살쪄? 뭐가 살쪄? 제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이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런 분이 계셨는데 서준씨 팬분 중에도 이렇게 엄청난 목청을 여기 M렬 있죠? 네 M렬 19렬 이거 C리막이야 이거 C리막이야 이거 C리막이야 C리막이야 공명점을 이렇게 딱 찌르면서 저분께 혹시 왁스라도 한 번은 해주셨는데 너무 그러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무대 인사였잖아요 그래서 무대 인사 스케줄이 사실 너무 빡빡하죠 되게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저분 덕분에 분위기가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뭔가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저도 우연히 저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뭐가 살쪄? 그분이랑 너무 이렇게 디절브가 되면서 저는 그 뭐가 살쪄? 분한테 영상 편지도 남기고 그랬었는데 그래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나 11번인데 그분한테 네 오늘의 기회로 네 안부 인사라도 한 번 아 네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청년경찰 무대 인사 때 만났던 11번 분 드림 무대 인사에 꼭 오셔서 오 진짜 M11번에 앉아주시면 제가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와주시면 좋겠다 진짜 M11번이 아니더라도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또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시면 꼭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 그때 M11번이에요 말씀해주시면 소소한 선물이라도 당연하죠 당연하죠 서준씨가 진짜 이렇게 막 콩이나 인사라도 물론이죠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근데 저희 네 명의 제일 큰 공통점은 영화 드림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 드림에 대해서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 끝말잇기 형식으로 소개를 해볼까 해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림팀입니다 를 제가 했으면 서준씨가 다로 시작을 해주시고 아 문장으로요? 네 네 네 끝나는 그 글자로 승길 선배님께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림팀 영화 홍보차 나온 아이유 박서준 정승길 허준석인데요 저희 드림 정말 재밌습니다 쩝 쩝쩝거리면서 팝콘을 드시고 싶을 때 극장을 찾아가 주셔서 쩝쩝거리더라도 소음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재미난 웃음이 많은 영화이니까요 요? 요? 요즘 정말 보기 딱 좋은 시기죠 영화 보기 기 기승정결이 분명한 오오 2023년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4월 26일 드림 개봉하니까 극장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깔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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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드림을 선택한 이유 서준씨부터 한번 제가 드림을 촬영을 시작한 시점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끝나고 나서였어요 이태원 클라스 촬영할 때는 캐릭터 자체가 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홍대라는 캐릭터는 전혀 좀 다른 캐릭터고 재미있게 멤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선택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역할이 진짜 약간 그냥 서준씨 성격이 이러신가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그냥 편하게 홍대와 약간 저도 아이거든요 아이세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 물론 거짓말하셨다는 게 아니고 혹시 제가 실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성도스럽습니다 아이세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낯가림이 항상 있어가지고 진짜? 계속 말 못났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실 아직도 말을 못 넣고 그냥 존댓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이여가지고 그래도 저는 요즘에 홍보 활동을 하면서 진짜 피세하게 조금씩 편해지고 있다 저도 약간 느껴요 어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수승규 선배님 제가 이걸 거절하면 안 되죠 거절할 입장도 못 되고 당연히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에 흔쾌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축구 팀원들 모두가 서사들이 되게 탄탄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다 있는데 서준씨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 영화에 진짜 사실 찐 주인공은 범수가 아닐까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주인공의 서사를 다 갖고 있는 캐릭터 맞아요 멜로도 있고 성장 성공 라이벌 라이벌 있고 저는 사실 감독님이랑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누구도 할래? 너도 뭐 너도 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해보고 싶어? 마음에 안들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박서준인데 아이유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좀 뭐부터 하면 됩니까 이렇게 했던거 같고 사실 해외 로케에 대한 약간 로망도 솔직히 좀 있었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는데 사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해보고 싶다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젠가는 내가 거절하리라는 그 꿈도 생기시고 늘 아는게 아유.. 이유가 다 제각각 저도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서준씨랑 좀 비슷한데 저도 그때 당시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이렇게 좀 연달아서 너무 사연이 많은 역할을 가슴 아픈 그런 설정이 많은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서사가 없는 밝은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딱 그 갈증이 있었을 때 대본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거의 캐스팅 막바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이렇게 캐스팅 대신 선배님들과 서준씨랑 얘기를 듣고 이 팀 되게 재밌게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저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류를 했었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 선배님께서도 해외 로켓 촬영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로켓 촬영이 길고 많았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각자 좀 기억에 남는 한순간들 이런 게 있으시다면 3년의 기간을 찍는 게 처음이어서 저는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서준씨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따르는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 순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약간 감정씬을 찍고 있었어요 서준씨 쭉 따고 있는데 제 얼굴에 모기가 포토 앉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모기가 이렇게 보였고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느껴졌는데 저도 그걸 보였어요 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서준씨가 감정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물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준씨 감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냥 물렸어요 그래서 대사를 진짜 빨리 했어요 그래서 끝내려고 오히려 방해가 됐네 방해가 됐네요 여전히 쫓아버리고 말고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방 울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 찰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 순간에 딱 물려가지고 물려가지고 산모기였어요 까만모기 그래가지고 한 달이 넘게 여기 이렇게 한 달이나 갔어요? 응 한 달이나 갔어요 한 달이 넘게 여기 이렇게 한 달이나 갔어요? 응 한 달이나 갔어요 아 이게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죠 왜왜왜왜 한 달 맞아요? 아 제가 아 방송에서 그럼 제가 없는 이야기를 방송이라서 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한 달 우리 스탭들 한 달 갔어 나 외면하고 계신데 지금 나 외면하네 아무도 안 계신 거 같은데 아무도 안 계신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아무튼 준석 선배님께서는 처음에 리딩할 때 리딩 끝나고 고기 먹었잖아요 네 그때 제 앞에 아이유씨가 앉았는데 네네네 제가 원래 고기를 잘 굽는 편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구우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아이유씨가 제가 하겠다고 제가 구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얘기를 하다가 봤는데 고기가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탄 거예요 아니 하나도 남김없이 남았지 하나도 남았지 그걸 본인이 드시고 나머지 이제 90%는 다 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러시는 거냐 이러시면 집게 달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네 아 그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승길 선배님께서는 이번 영화에서 아내분인 이지현 선배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네네 그게 또 부부 사이신데 실제로 두 분이 함께 같은 영화에 출연하신 거 처음 처음에 네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듣고 싶어요 싫었죠 왜요 왜요 싫었죠 왜요 왜요 아니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니 그냥 그게 어떤 의미로 싫었냐면 그걸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한테는 아내는 제일 연기 잘하는 배우고 가장 무서운 관객이기도 하고 가장 칭찬받고 싶은 관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랑 하는 장면이 제일 긴장하시고 이 영화 찍는 내내 좀 가장 부담스러웠던 장면 아 그러시구나 저는 오히려 되게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현 선배님의 어떤 부분에 반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연애하던 시기가 이제 20대 딱 끝자락 스물아홉에 딱 1년 연애하고 서른에 저희가 결혼 동갑내기인데 서른에 결혼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라기보다 말이 일단은 잘 통했었던 것 같고 저의 그때 유머감각? 개그코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줬었고 아 선생님께서 네 아 이 사람이 내 개그를 좋아하네? 전 더 신나서 막 얘기를 많이 했던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작품에서도 또 두 분이 같이 연기하실 기회가 온다면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럼 지금 나만 불편해 지금 과시방정 그리고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이번 영화의 캐릭터와 실제 모습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만장일치로 허준석 선배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감은 어떠신지? 감사드리고 아 인국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로 어떤 밝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역할인데 사실 실제로도 좀 비슷한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저도 약간 긍정적이려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약간 스스로를 좀 누르려고 많이 하거든요 지금 자제를 시키고 오? 오오? 오오? 오오 아니야? 아 근데 그러려고 많이 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최선 다 하고 충실해라 하고 있는 것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좀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이 아주 근질근질해 죽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 건지. 길근질해 죽겠네. 진행이 되면서 이제 좀 저희가 간을 좀 볼게요. 그러면 준석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역할과 이 실제 케이크 본인의 그 성격이 가장 싱크로율이 다르다 싶은 분은? 승길이 형님 맡은 범수 역할이 굉장히 질투심 강하고 좀 반칙을 많이 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승길이 형은 사실 질투가 많다라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자기애가 좀 남들한테 관심 없는데. 내가 짱인데. 그래서 좀 다르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그 부분은 진짜 많이 다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 관심이 없지 않나요? 아니 아니 관심이 와있지 마. 왜 그래. 자기애가 강한 건 인정해요. 제가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 배우한테는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좀 과한 경우가 있었나 보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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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건데. 토크의 흐름이 어쩌다 보니까 약간 정승길 선배님의 지금 약간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선배님의 노래를 한번 듣고 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음악 프로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본상에서는 좀 뒤쪽인데 지금 딱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무릎이라는 곡을 저도 되게 좋아하고 제 아내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좀 소화할 수 있는 노래 중에서 고르다 보니 무릎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무릎. 그러면 저희 위켄드 드림 팀의 첫 번째 무대로 정승길 선배님의 무릎을 신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합 한번 하고 갈까요? 위켄드 드림!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주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칼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 마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role은 스르르륵 와우 진짜 대박이다 정말 정말 송구합니다 너무 예쁜 무대였어요 진짜 50대의 무릎은 또 이런 느낌 정말 어 진짜 도가니라고 하죠 뭔가 저는 소극장 연극 무대 같은? 뭔가 남자 주인공이 되게 독백처럼 소탈하게 그렇게 부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과찬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무대였어요 되게 서정적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우 만족하세요 스스로 본인의 무대 더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우 진짜 이 정도만 보여주자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주자 너무 다 보여주면 재미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느끼는 게 이게 자기 애구나 그렇군 나도 지금 느꼈어 나도 아 아무튼 정말 너무 좋은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자들이 이제 앞에서 너무 잘 해버리셔 가지고 먼저 가려구요 깔고 계십니다 자 다음 코너는 저희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단합 협동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본 코너인데요 단합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 드림 드림 보여 드림 드림 저희가 스케치북을 이제 드릴 거예요 주어진 문제를 듣고 4명이서 공통된 답을 썼을 때 1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문제 중에 4가지 정도만 맞히면 대단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게 프로모션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선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너무 달라지는 팀인 것 같아요 4문제 맞춰드림 맞춰볼게요 한번 주세요 컨닝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드림의 개봉일은 너무 쉽잖아 됐어요? 하나 둘 셋 오 다 맞췄어 다 맞췄어 1점 자 1점 자 몽뚱이로 씌운 문제 자 두 번째 아이유의 데뷔곡은? 아 오 여기서 막히신다고? 여기서 막히신다고? 선배님 제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번 그래도 한 번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저희 문제 많으니까 서준아 서준아 형도 모르죠 솔직히 에오에오에오 노래 자체를 모르시지 어 자 3 2 1 1 지금 제가 사각사각한 소리만 들었는데 글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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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그게 아니야 회기 틀렸어 네 자 하나 둘 셋 오 다 맞췄는데 2008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8년 그래 2008년 그거 미안한 거 아니에요? 맞아맞아 자 심기일전해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어? 허준석 배우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은? 조금 어렵다 다 됐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저는 그냥 저희 고양이 아 우리 갑세기 어 머리는 갑세기 다 한 번 우리 두어 외출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위켓 오드 드림 다음 어? 제일 오래고 우리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혹시 저작권 문제 있나요? 이거 몇 글자인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는 세 글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이 밤인가? 밤이지 밤인가? 해줬어요? 아아 하나 둘 셋! 오 맞혔어! 오케이 오케이 맞혔어! 밤 편지 맞아요? 밤 편지를 부르셨어요? 네 언제? 우와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비밀리에 부르셨네 밤 편지를? 세상에 와 이거는 진짜 그럼 이번 월드컵 이거 최근으로 가야지 그럼 이번 월드컵 다 느끼고 올 것 같아요 아 맞힐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그치 아 그렇긴 한데 그렇죠 아 이렇게 그래도 오우 그렇구나 우리나라 사람 아니 저는 약간 아니 맞는데 줬었어야지 국내 국외로 거쳐주신 것 같은데 당연히 당연히 소녀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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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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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기회가 많이 없는데 다음 문제 아 아 박서준 배우를 이거 절대 모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 진짜 저거는 다 알고 나오셨지 솔직히 저거 잠깐만 이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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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채널형을 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세 글자 제 별명 이건가? 나 알아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이디 뭐였는데 오 맞다 맞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그럼 우리 선물 진짜 세 문자라고 하지 않았어? 선물 아 저희 어부지리로 오오오오오오오 선물보다 좀 많은 걸 잃은 것 같은데 그렇네요 자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선물 얻었으니까 텐션 올려서 저희가 대신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뭘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무대인데요 어 제 노래 중에 어 드리머라는 곡이 있어요 제 거의 데뷔 초창기에 발매된 곡이어서 유명하지는 않은데 저희 또 제작사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영화 제목이 또 드림이다 보니까 이 곡의 그 내용과 저희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거의 반반 듀엣 수준으로 랩 파트가 있어요 저랑 그래서 이걸 제가 혼자서 다 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강제로 허준석 선배님께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선배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래서 선배님께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준비를 해오셨나요? 저는 어딜 가든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저는 선배님 이거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까 나 지금 대사보다 랩을 더 외우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상당히 큰데 선배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가시죠 네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죠? 그럼요 자 뭐 한 번 외출을 해주셨나요? 하나 둘 셋 We can do Dream! 빛에 까만 그림자 하나가 깊게 나만 바라만 보던가 밉게 혼자 어딘가 다랑은 그대 아침 햇살이 내려오네 어두운 방 안에서 나 홀로 생각에 잠겨 저 하늘의 달빛이 깊은 어둠을 삼켜 별들의 품에 안겨 스르르 눈이 감겨 꿈속에 펼쳐진 모습들은 놀라운 광경 손들으며 안녕하며 나를 반겨주는 달과 별들 덩달아 신나서 환하게 웃는 내 얼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길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기적과도 같은 더 가까이 저 하늘 위로 밤새도록 바람 타고 날고 싶어요 그냥 걷기만 하는 발대 신의 하얀 날개를 꼭 갖고 싶어 숨겨왔던 감추고 있던 간직했던 한 사람도 몰랐었던 아직 꺼내지 못한 이 비밀까지 저 기별하고 얘기할래 그때가 그리워 별들을 그리며 또 말 안 하는지 되묻지만 쉽게 말하는 말보다 상상이 더 오래 기억되고 좋은 걸 희생스럽게 말하는 이 희생이 너무 고소입니다 연야됨 뱀뱀 주능 면도를 했습니다. 대박. 그래서 랩을 진짜 매일같이 했었고. 아니 근데 못해. 막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시더니 무슨 선글라스까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소품 준비하기 있어? 아 근데 이거를 눈을 막상 보고 하기가 좀 너무 부끄러워서 눈에라도 가려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스러우세요? 저희는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저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니 랩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 저 진짜로 눈을 떴어요 아침에. 저도 모르게 화장실 가면서 어두운 방안? 어두운 방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나. 거기에 너무 꽂혀서 준석이 준석이 아이유 근데 이렇게 귀여운 디테일까지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약간 어떡해 나 너무 너무 이거 어떻게 하셔. 솔직히 이거 망했다라는 생각으로 울어봤는데 망했다. 아까 딱 첫 소절 나오자마자 비와이? 진짜 랩을 안 한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유 씨가 절 망신 줄 거라는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신 안 당하려고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어우 진짜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요. 저희 제작사분들도 너무 만족의 끄덕임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며 만족의 끄덕임을 박수 한 번 다시 멋있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멋있었습니다. 진짜. 다음 평행이론인데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서준 씨랑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기린 예고 출신 일하는 공통점이 선배님이죠. 제가 기린 예고 선배 저희 드라마 전 데뷔작이었는데 드림하이라는 드라마에서 저희가 예고 출신이에요. 제가 드림하이 1 서준 씨가 드림하이 2 저희가 또 드림이 들어간 작품을 다 저희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정승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연극 루시드 드림을 하셨고 준석 선배님께서는 드라마 드림을 하셨어요. 맞아요. 아 그 복싱. 맞아요. 오오 나 그거 봤는데 그거 봤어요. 그때 그때 제가 그때가 저도 데뷔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아 선배 2009년에 데뷔를 하신 거예요. 네. 선배님이 아니신데 아 저희 데뷔 연도가 저는 2008년에 데뷔를 2009년은 아니셨네요. 2008년. 2009년에 데뷔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2008년인가 너한테는 지기 싫다. 이거 검색하면 다 아니 그러면 선배님이 아니시네요. 뭐 이제 제가 할게요. 내가 선배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드림이 다 들어가기가 그런 경우가 은치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드림하이, 드림하이2에 나왔었고 거기서 서준 씨도 춤도 이렇게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네. 제가 저도 그 영상 좀 봤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기린예고 선배 출신이다 보니까 네. 후배들 영상도 가끔 보고 했는데 보셨어요? 너무 의외로 너무 의외로 노래 실력과 춤 실력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기린예고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런 음악적 재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지 이따가 꼭 확인하는 시간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이 다 들어가기가 그런 경우가 은치 않은데 정승길 선배님께서 출연하셨던 루시드 드림에서는 연쇄살인범 역할을 하셨대요. 네네네. 루시드 드림이라는 뜻이 자각몽이라는 뜻입니다. 꺼보신 적 있으세요? 한두 번 경험은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가위를 많이 놀래요. 진짜? 본보다. 가위를 혹시 탈출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불을 키고 자요. 진짜요? 매일 밤? 백색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깊게 못 자죠. 근데 그 약간 자각몽이랑 비슷한 게 가위도 눌리면 어? 온 것 같은데? 하면 이미 와있고 딱 와있죠. 맞아 맞아. 그리고 어?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하면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리고 맞아 맞아. 근데 저도 가위를 좀 종종 눌려서 책에서 봤는데 뇌에서 일어나는 착시 같은 거여서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좋은 상상을 하면 아 그 찰나에? 응 응 응 응 나는 힘이 세다 나는 힘이 세다 나 엄청 빨리 날 수 있다 최고야!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되게 난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 바꾸면 갑자기 그런 막 끽끽끽 이상한 소리 안 들리고 그걸 또 본인이 그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석 선배님 눌리세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거의 매일같이 눌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부터 갑자기 안 눌리세요? 안 눌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뭐야 그러면 제가 지금 아예 어느 순간부터는 대본에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서준씨가 눌렸던 가위 중에 제일 무서웠던 가위 첫 가위 첫 가위 네 고3 때 고3 때 고3 때 딱 시작이 근데 근데 시청자 보신 거예요? 네 봤어요. 처음이 가장 무서웠던 오 저도 있어 없으시던데 예전에 눌렸던 아 근데 안 물어봤잖아 무서운 맞네 무서웠던 가위 진짜 있어요. 저도 그 대학생 때인데 그 맞네 하지 말까? 하지 마 나 그냥 가만히 있어 듣고 싶어 컷컷컷 대학생 때인데 제가 그때는 어떤 극단의 숙소 같은 데서 이제 조금 지냈는데 그 선배님이 저 방은 들어가서 자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저기가 좀 기운이 안 좋다 그래서 저기는 가위를 많이 눌리니까 저기 방에서 자지 마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게 됐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자다가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만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눈을 다시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아직 있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한 명이 더 저렇게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뒤에서 한 명이 올라와서 저를 한 번 또 보더라고요. 대박! 지금 소름 돋았는데 진짜로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저 지금 진짜 소름 돋았어. 혹시 침대 위에 거울 있고 이런 거 아니요. 아니요. 내 의견 훼손시키지 마. 오오 말씀 마시기 잘했어. 오오 좋았어. 오 소음 끼친다. 저희가 드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쁜 드림이 감이 놀린 얘기까지 왔는데 다시 조금 돌아가서 저는 서준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3년 동안 작업을 하는 중에 느낀 게 진짜 모두를 되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배려심이 깊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언제 짜증을 내시는지 이제 다 끝나고 차 타면 아 꾹꾹꾹 모아놨다가 차 타자마자 아 짜증나 이렇게 하시는 근데 뭐 그런 거보다 사실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낯가림이 되게 심해가지고 근데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성격은 막 엄청 막 살갖기는 또 못하겠고 이래서 저도 사실 그게 항상 충동이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그게 항상 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나쁘지 않게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세요? 선배님 두 분 어떠셨어요? 서준이 네. 성격이 진짜 되게 성격 좋다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서준이 네. 성격이 진짜 되게 성격 좋다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한 콧구멍 벌렁하는 거 안 보여요. 다시 벌렁 벌렁하는 거 못 참겠어. 못 참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진짜 너무 현장에서도 늘 절 챙겨주는 게 사실 아이유 씨랑 서준이였고 그래서 서준이가 항상 형만 와야 되면 형만 오면 차려갈 수 있다고 빨리 안 오냐고 막 하고 엉덩이 발로 차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아직 한 분의 노래 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누가 형 나 아니야. 리허설을 살짝 들었는데 너무 배신감 들 정도로 왜냐면 저희가 팔레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배우분들은 좀 부담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노래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선곡도 사실 막 이거 저런 거 생각도 많이 하셨고 노래 부르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진짜 그런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참 너무 의외로 갑자기 또 무려 완곡을 하신다고 하신다고 아니 저는 다 다 완곡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아 완곡을 하신다고 넌 처음부터 1절만이라고 얘기하던데 아 저도 원래는 1절만 하려다가 욕심이 났구나 아 약간 둘러보니까 잘 나는 거 같았던 거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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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고 아 정말 할 거면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과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긴장하면 약간 손이 말리는 진짜? 그러면 빨리 가서 선배님이 펴주시고 내가? 손이 말리면 우리가 해줄게 꼭 잡아줘요. 알았어. 준비 되셨어요? 리허설만큼만 하시면 바로 음원제이 오실 것 같아요. We can do 스트림! 박서진 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봐 숨죽여 쓴 사랑씨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봐 손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나를 잃어 나를 잃어 고요한 마음의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I'll be there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Cry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 내 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를게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너의 긴 밤이 끝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릇에 있을게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릇에 있을게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릇에 있을게 뭐야 이게 사기꾼 아니 제가 배신감 들어갑셔야 안 들어갑니다 진짜 왜 혼자만 왔는데 녹화 직전까지 서준씨가 너무 부담된다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까지 하는 거 저희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같이 어드림아 같이 부르실래요?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를 랩을 혹시 나눠서 할 수 있냐고 제가 준석이 아이유 이거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노래를 이렇게까지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이 곡을 선곡하시겠어요? 근데 아이유씨 노래 보면 가사가 다 정말 좋잖아요 처음에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불러야지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수가 아니니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자꾸 가사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걸 어떤 마음에 썼을까 이런 생각 자꾸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말도 되게 예쁘고 어드림아도 가사 좋아 너무 좋던데요 준석이 아이유? 그거 난 사실 그거가 제일 아 내가 진짜 죄송해요 사실 제가 그거 준석이 아이유 그거를 저희 노래 들어가기 직전에 선배님한테 소미니 아이유였는데 제가 그거 준석이 아이유라 하시면 어떠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녹화 끝날 때까지 놀림 받을 줄은 내가 아 형 이거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상 깊어서 나 갈 때까지 깜짝 놀랐지 뭐 봐봐 봐봐 나 이럴 줄 알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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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진짜 거기서 진짜 되게 프로 같아서 허준석도 아니고 준석이라고 하는 게 나는 되게 인상 깊어 준석이 아이유 누구야 준석이 아이유 아무튼 원래도 팽상시에도 노래를 좀 하세요 아니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진짜? 심하더라 고음 성량 맞아요 가사 표현 그 별스를 부를 때 약간 그 세기 조절 이런 것까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어느 때보다 좀 편한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구호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진짜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팔레트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런 아이유 씨와의 어떤 듀엣도 저는 이제 평생 남을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지금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드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홍보 일정을 통해서 팔레트에도 출연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드림 정말 저희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극장 찾아주셔서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이 영화에 출연했는데 어 너무 오늘 뭔가 팔레트에 저희 팀이 또 오신다고 하니까 평상시보다 저도 좀 텐션이 많이 없대고 또 막 이런 드레스 코드부터 해서 막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 오신 이 모습에 다시 한번 우리 팀의 팀워크를 느끼면서 남은 프로모션도 텐션 떨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다짐이 드는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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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4월 26일 드림 개봉합니다 자 위켄드 드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4월 26일 3월 26일 4월 26일 5일 24일 3월 29일 4월 22일 달빛과 둘이서 춤추던 드림어 하늘 위로 날며 처음 만나는 자유 북 속에서 또 만나요 준석이 아유 그때가 그리워 별들을 그리며 달빛과 둘이서 춤추던 드림어 하늘 위로 날며 처음 만나는 자유 북 속에서 또 만나요 준석이 아유 네 여러분 드림 내일 드디어 개봉합니다 We Can Do Dream!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